제가 딱 기대한 호주가 이런 호주였는데 여기 진짜 나비도 많고 어제 비 왔거든요 몰랐는데 비 왔다 하더라고요 비 와서 지금 바닥이 약간 진흙 바닥이어서 근데 저희가 또 오늘 화이트잖아요 여상이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오늘은 저희가 다 내추럴한 컨셉으로 머리도 대충 다 이렇게 부시시하게 메이크업도 엄청 내추럴하게 했어요 저희가 또 로켓 촬영이 처음이잖아요 자켓이랑 뮤비 이런 거는 로켓을 아직 안 해봤었는데 좀 컨셉의 변화를 좀 줘보고자 지금 뒤에 윙니가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지금 바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민우리 사진 찍고 있어요 저는 오늘 되게 처음 해본 스타일이랑 그 머리색이랑 옷 했습니다 그럼 한번 바닥을 보여줄게요 바닥 바닥 와우 이게 와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그냥 여기서 하루종일 멍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보면서 아무튼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진짜 예쁘죠 갑시다 갑시다 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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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릿하게 들이온 안겨서 all alone 날까로 막은 경계상 아무 둘 거치면 끝없이 또 walk away 널 가득 너무 바다가 너무 예뻐 서핑하고 싶더라고요 할 줄 몰라요 와 이거 흙템가서 맘마미아 봤어요 맘마미아 보면 딱 걸어온 배타고 낚시하신다 우리나라는 낚시하면 안 되죠 그죠 대박 바다 바이 바다 짱 큰 똥인가 동양이 똥이야 동양이 동양이 같이 그냥 봉니아 동양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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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다랑 같이 지키는 기분이 좋고요 오늘 소풍으로 쓰게 된 친구고요 안개꽃 드라이플라워입니다. 싸우고 나서 고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가 지고 있네요. 이게 잔산대인데? 지금 바람이 진짜 대박이에요. 미니 딸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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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! 엄마!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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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경우를 하하하하 왜 서핑하는 것 같은데 짧은 시켰어요 오리지 마세요 내가 더 이쁘죠 오리지 마세요 오리지 마세요 두세 해빈은 하루만 더 하지야되나 다음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여기 장소 마지막이거든요. 근데 진짜 탈 것 같아서 이제 아무튼 끝났습니다. 뿌듯해요. 힘든 만큼 잘 나오겠죠?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와. 예, 너무 귀여운데요. 오, 귀여우네? 귀여웠다. 제작진 어때요 여기 느낌 너무 좋다 제가 원하는 약간 좀 리얼 월드의 그런 느낌 드디어 파우치? 도착해서 가는 중 안녕하세요 오늘의 세트장은 레코드 스토어 LP 스토어 완전 예쁘죠? 먼저 일단은 참을 수 없는 나의 의미 깊은 아티스트 오늘 날씨가 진짜 약간 온도가 좋아요 이렇게 입었는데 굳지는 덧붙이 아니라 딱 편해 그 자연국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예쁜만큼 힘들었던 옷이고 여기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인 만큼 편해요 지금 우리 사기 한 개 아름다운 옷은 이렇게 입고 그곳은 어깨가 나의 옷이 입고 진짜 세븐니 컨셉이에요. 여기 피어싱 했어요. 저는 여기 불터치 했어요. 찐 피어싱이요? 진짜 탔어요. 하지마! 나 진짜 마셨네요. 나 진짜 마셨네요. 야 이거를... 잘해봐. 이걸 빨리 찔. 어 지금 좋아요? 야 니게 샷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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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줘. 음.. 끝났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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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d! right now! cause i'm too spicy for your heart Pour the fire alarm 심장에 파고들어 너 i'm too spicy 번지는 작은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'm too spicy Don't stop, I'm too spicy Don't stop, 겁내지 마 Hey, bang bang, 외쳐봐 I'm too spicy Yeah, I'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't stop, you can't find it Next time, one time I'm too spicy 버블에다가 와이드한테 자랑이 되게 예뻐서 역시 사람은 일이 되면 안 그래요 그리고 산책할 때도 참 예뻤는데 참 춥네요 와 근데 이제 나무가 저렇게 잘하지? 뭔가 포컹인가득 안 떨어지는 시간 아, 나 안 보여줄게 아, 저기 가야 된다고요? 아, 저기 가야 된다고요? 아, 나 안 부엌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또 볼거야 알아요 저도 안 끝난 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안 끝난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빨리 퇴근할까 싶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호주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연을 더 보고 싶었는데 다 싶으니 다음에 갈 때는 꼭 보았라랑 캥거루를 볼 수 있도록 이따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11월이에요 제가 좀 탔어요 여기 빨간색 야월 촬영하는데 이번 영상은 진짜 너무 좋아요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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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갈게요. 넘어갔어. 너무 섹시해. 너무 섹시해. 다 끝났어요. 다 끝났어요. 내 맘대로. 이런 라이브가. 오늘 촬영 끝. 작지 촬영 끝. 너무 섹시해. 너무 섹시해. 너무 섹시해.